가족 간 계좌이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계좌이체가 문제가 되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죠. 거기다가 가산세까지 붙어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그때 위기가 닥치죠. 그러면 10년 동안 안 낸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다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종종 있다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도 그 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없었던 그런 사례가 정말로 수억 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건을 사람들은 다 자기는 1세대 1주택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요건은 꼼꼼히 챙기지 않고 벌써 여기서부터 많은 세금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계좌이체는 기록이 남다 보니까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 간 계좌이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부구지간에 생활비 부추고 줬다가 다시 또 받고 그건 뭐 일상적인 내용이죠. 그거 가지고 배우자가 큰 부동산을 취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도 겁내시고 또 꼬줬다가 또 단기로 돌려받고 이런 것도 사실 이자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연간 이자 천만 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만 문제가 안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 계좌이체가 문제가 되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준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상속이 발생하죠.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에 신고를 하고 약 1년이 지나면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조사가 나오면 상속 게시일 돌아가신 날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전까지 금융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조사를 하는데 돌아가신 분 계좌만 보는 건 아니고요. 상속인들의 계좌도 같이 오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에 모든 부모 자식 간에 상속인들 간에 계좌거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위기가 닥치죠. 그러면 10년 동안 안 낸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다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때 증여, 상속 거기다가 가산세까지 붙어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즉 계좌이체가 국세청에서 맨날 그것만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그 위기가 상속이죠. 두 번째 위기는 보통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죠. 부동산 취득할 때 내가 취득한 부동산에 비해서 자금 출처가 모자라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났을까?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게 바로 자금 출처 조사죠. 세목은 증여세고요. 선정사회는 자금 출처 조사예요. 즉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돈 어디서 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것도 증여받은 걸로 의심되는 그분의 계좌를 오픈하는데요. 그 물건을 취득한 날, 네 속하는 그 연도로부터 5년 정도까지 소급해서 5년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자금 출처 조사는 맨날 5년이냐? 그건 아닙니다. 더 짧게 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세무서에서 판단하건대 한 3년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오픈이 되면 일단 제 계좌가 오픈이 되는 거죠. 계좌가 오픈되는데 그 계좌에 누군가가 돈을 입금한 계좌가 있어요. 보통 부모님이거나 그러겠죠. 그러면 그 연결 계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것뿐만 아니라 한 5년치 부모님한테 꾸준히 증여받은 것까지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일이 왕왕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나가면요. 그 돈을 준 그 계좌가요. 예를 들면 내 계좌일 수도 있고요. 내 차명 계좌일 수도 있어요. 차명 계좌가 뭐냐면 사업상의 계좌인데 거기서 매출대금을 몰래 모은 계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의 계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조사를 하다 보면 예전에 가끔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금 추추조사를 나갔잖아요. 자금 추추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연결된 계좌가 차명 계좌다. 이런 것들이라면 사업소득에 대한 조사까지 번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증여세, 가산세, 소득세, 가산세 그 사업이 부가세 가세대상 세목이라면 과세대상 사업자라면 부가세까지 해서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계좌, 이체, 무소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불필요한 계좌 거래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1세대 1주택이면 비가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세금 폭탄에 맞는 사례가 종종 있다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 제가 너무 이 얘기할 게 많은데 이거 다 얘기하다 보면 아마 듣는 분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 얘기를 듣고 가급적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제가 조사했거나 주변에서 본 사례들을 한 4가지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 비가세의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령대상 지역의 주택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해야 1세대 1주택 비가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건을 사람들은 다 자기는 1세대 1주택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요건은 꼼꼼히 생기지 않고 그냥 더욱하니 팔고 양도세 신고조차도 안 해요. 그런데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원래 내야 될 세금의 20%가 붙어요. 그런데 신고라도 하고 과소신고를 하면 10%거든요. 벌써 여기서부터 많은 세금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빨리 걸리면 다행인데요. 몇 년 있다 나와요. 그럼 그 늦게 낸 세금 1년에 8%요.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한 5년 있다 나오면 거의 1.6배 원래 내야 될 세금의 1.6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사례들,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도 그 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없었던 그런 사례가 한 4건 정도만 제가 말씀해 볼게요. 첫 번째가 본인은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비가세로 생각해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안 했죠. 양도소득세 신고조차도 안 했죠. 그런데 그 경우가 어떤 건이었냐면 그게 서울 중심에 있는 아파트의 양도차액이 10억 이상 났던 건이고 원래 부모님들은 집을 잘 안 파잖아요. 드디어 20년 만에 집을 판 거예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라고 좋아하면서 세금 안 내면 이걸로 얻다 써야지 이렇게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뭐가 날라오죠. 가세예고통지서 같은 게 날라왔는데 그 이후 그분들은 이게 왜 날라왔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1세대 1주택이 아니냐. 그런데 그분 딸이 40대였는데요.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거죠. 얘 나이가 40인데 우리는 뭐 각각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법상으로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한테도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됨으로 인해서 보통 제가 앞으로 말할 거 다 수억 원이에요. 정말로 수억 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도차액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양도세율이 주민세까지 지방소득세까지 49.5%예요. 물론 전 구간이 49.5%가 아니지만 그래도 세율이 상당히 높아요. 양도세는 그동안 이익에 대해서 한꺼번에 내기 때문이에요.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걸 조금 해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세금이죠. 그런데 12억까지 비과세를 못 받는 순간 엄청나게 큰 세금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내가 정말 1세대 1주택이 맞는지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건 말씀드리면 월세를 50만 원 받는 오피스텔이죠. 이 오피스텔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억 원의 세금이 나온 건인데요. 이거는 사실 국세청에서 아주 자주 발견되는 사례예요.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지금 제가 국세청이 없지만 제가 예전에 국세청에 있을 때 이런 건으로 조사를 나가면요. 정말 나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분들 펑펑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그 건은 어떤 건이었냐면 남편분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를 팔았어요. 마찬가지로 허위 세금 안 낸다. 왜냐하면 그때 양도가액이 한 14억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은 내셨어요. 그런데 비과세를 안 받으면 엄청 커지는 건이었는데 당연히 비과세에 해당되었고 생각했으니까 신고도 안 했죠. 그런데 배우자 배우자가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한 지역에 오피스텔을 갖고 계셨고요. 기준시가가 1억도 채 안 되는 오피스텔이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었거든요. 생소에서도 조사를 나가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을 해요. 주거용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그때 나가서 주거용으로 확인이 됐고 2주택자가 된 거죠. 비과세에 날아가죠. 많은 세금이 나오고 아까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20% 붙고 납부지원 가산세 이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수억 원이 나왔죠. 제가 이제 매덕 매덕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수억 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수억 원이 나왔던 그 두 번째 사연 바로 오피스텔인데요. 그래서 주택을 팔기 전에 제가 항상 물어봐요. 본인들 저한테 양도소득세에 맡기로 오신 분들 보면 저 비가세요. 제가 물어본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레파토리 2번이 이 오피스텔이죠. 혹시 오피스텔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을 살려드린 거죠. 그게 2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연이 옥탑방이라고 들어보셨죠? 다가구 주택 옥상에 조그만 옥탑방이 하나씩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빨랫줄도 걸려 있고요. 그런데 그 옥탑방에 있는 그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을 한번 제가 먼저 정의해 보면요.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1층에 상가가 있어요. 상가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그 층이 순전히 주택으로 쓰이는 그 아니죠. 주택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 층이 3개층 2층 3층 4층이 3개층만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택이 8개 있어요. 8개호라고 그럴게요. 8개호의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라면 하나의 매매 단위로 보통 건물 하나의 통으로 팔잖아요. 통으로 팔았을 때 거기에 집이 8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두에 대해서 비가세를 적용해 주는 거 그게 다가구 주택의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한 월세 20만 원을 받으려고 더 많은 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월세 20만 원을 받으려고 옥상에 옥탑방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옥탑방 일정한 경우에 한계층으로 인정돼요. 일정한 경우에 잠깐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바라본 이 건물의 수평 추역 면적 전체 면적에서 이 옥탑방이 차지하고 있는 이 면적이 1분의 1이 넘으면 한계층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 세대주택으로 바뀌고요. 이 8개에다가 이거 하나 얹어줬으면 이거 하나만 비가세를 못 받으면 되는데요. 이 아까는 이 8개 전체가 비가세였다가 이 하나로 인해서 9개가 전부 다 과세 단 8개의 과세 마지막 하나 본인이 선택하는 그 한 호는 비가세를 받을 수 있죠. 이런 슬프게 이 모든 사실관계가 세금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슬프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세하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도 없이 덜컹 파는 분들이 세무소의 표적이 될 수 있죠. 여기까지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네 번째 네 번째는 농어촌 주택 농가주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나는 농가주택을 옛날에 팔았는데 그거는 주택수에서 빠졌는데 이렇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가 아는 이모님이었는데 강남 한복판에 고가의 주택 양도차 2기 거의 15억이 났어요. 이분도 오랫동안 갖고 계셨으니까 이거 피가 센 줄 알고 덜컹 판 거죠. 그래서 세금 많이 굳었다. 줄였다. 되게 좋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시골에 농가주택 월세 안 받을 수는 없죠. 사람이 안 살면 시골 집은 좀 이렇게 무너진대요. 그래서 사람을 들였어요. 그래서 월세 10만 원을 받고 거기서 수도도 쓰고 전기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세법하고 조세특내 제한법에 열거되어 있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농가주택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주택수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그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체크 안 하고 시골집이 무슨 월세 10만 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무심코 강남주택을 판 거죠. 그랬을 때 이 농가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1세대 2주택이 됐고 수억 원의 세금이 또 과세가 된 거죠. 따라서 뭔가를 팔 땐 다시 한 번 확인 확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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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후에 파는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 반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게 부자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